고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정치권은 진실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황명혐의 등으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판단받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적극 엄호했습니다. 대통령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 등의 위성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임성근 해병대 일사단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들이 임사단장에 대한 혐의 제외 등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권력 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찰로의 사건이첩 과정에서 임사단장을 제외하도록 한 것도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건 박 전 단장이 여론몰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국민들에게 호소함으로써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거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거든요. 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도 요구하며 필요시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 전방위 공세에 수사 외합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격화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